5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 X의 A11 바이오닉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비교하여 퍼포먼스와 전성비에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는 성능은 아이폰이 가진 장점 중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폰 XR, 아이폰 11, 아이폰 12 등 최상위 라인이 아닌 기본 라인업에서도 차별 없이 온전한 성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폰이 가진 장점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애플의 정책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 둘 다 같은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긴 했으나 일반 라인에는 4개, 프로 라인에는 5개로 GPU 코어수의 차이를 두면서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의 성능차가 생기게 되었는데 생산 수율에 따른 제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래픽 코어 하나를 잠그는 정도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성능차라서 아쉽긴 하지만 불만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4 시리즈 중 최신 프로세서인 A16 바이오닉 칩은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프로 라인 전용이 될 것이다. 또한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일회성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출시되는 아이폰에서도 최신 프로세서 칩은 고급형 모델 전용이 되어 고급형 카메라 부품 공급업체가 소외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프로 모델에만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최신 프로세서의 물량을 프로 모델에만 제한하기로 애플이 결정했다는 거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풀리면 다시 기존과 같은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유보다는 프로 모델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를 두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프로 모델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프로 모델의 판매 비중을 더 높여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평소 아이폰의 한 시리즈에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모델은 일반 모델이고 그 다음으로 프로 맥스, 프로 순서였는데 이와 반대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한 시리즈에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모델은 엔트리 모델이 아니라 가격이 가장 높은 울트라 모델입니다. 즉, 삼성처럼 팔고 싶어서 차이를 두는 거겠죠. 물론 판매 비중이 가장 작은 프로 모델이라 해도 갤럭시 울트라와 비교하면 판매 물량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급 차이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올해는 아예 디자인에서부터 달라서 차이가 커 보이지만 일반 모델에도 결국은 펀치홀과 120Hz 프로모션이 탑재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차이를 둘 수 있는 건 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에서 격차를 두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결국은 일반 모델보다 프로 모델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일반 모델들은 가격 인상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1년 재활용을 하더라도 퀄컴이나 디멘시티의 AP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